여기다 왔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After Midnight가 After Midnight 무비씨가 이 노래가 발표해도 되기 전에 음악 공개를 해보나셨어요? 네 이게 또 이제 그.. 스포요정이시구만?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의도치 않게 에이! 아 저랑 이제 그 미키미키의 유정이랑 친구랑 같이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 춤 컨텐츠를 이제 하는데 이제 몸을 풀라고 이렇게 저스틴 미브의 피지스를 딱 듣고 있었는데 그 다음 곡이 우리 After Midnight의 녹음곡인거에요. 오마이갓 핸드폰이 저장돼있는거 오마이갓 처음에 이렇게 카메라 구두 잡고 있었는데 심지어 인트로도 막 없는거에요. 이게 소리가 발아났거에요. 두두두두두두두두 탐툰 나오자마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오마이갓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정이가 또 잘 갖고 나가가지고 맞아요.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네요. 소리 소리 어우 클래일 뻔했죠. 어우 다행이네요. 인트로까지 너무 그러니까 짧아. 네. 다행이네요. 네. 어 이번엔 아스트로를 환영하는 문자 몇개 만나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민중기 분이 보내주셨어요. 써머퀸과 썸머퀸의 만남이네요. 아아아아아아 써머퀸. 예에에. 예에. 퀸 고마워요. 네. 부끄럽고 써머퀸. 네. 써머퀸. 네. 아닙니다. 그리고. 네. 9210님이 완디언스에 아스트로 나와서 광광 우럭우럭. 6년차 아로아는 아스트로 나올 때마다 우럭우럭. 안파인. 나파인. 끝까지 바다를 헤엄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광광 우럭우럭이 요새 말이라고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배워가지고. 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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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광이 이제 광어. 네. 맞아요. 요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광광 우럭우럭. 네. 1421님께서. 신입 아로아입니다.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아스트로 영상 보고. 동시에 4명이 입덕해버렸지 뭐예요. 내 동매들 다 아스트로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어. 장영아님께서. 역시 흥스트로네요. 이번 노래도 너무 좋아요. 라고. 저번 컨셉이랑 또 다르게. 이번이 진짜 좋아요. 진짜. 그리고 약간 외국곡들이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그렇죠. 딱 들었을 때 딱 그랬는데. 뭔가 외국곡들은 한국 가사로 바꾸면. 맞아요. 데모가 좀 느낌이 죽을 수가 있는데. 다 살려서. 어. 나왔더라고요. 모든 곡들이.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오 마이 갓. 데모곡들 느낌. 그러니까 데모곡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 이거 정말 잘 살렸다라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역시 선배님. 모든 걸 잘 뚫고 계시고. 잘 캐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다모위원걸. 원호